SNS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죠 결국은 그냥 소통하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SNS가 그 자체만으로는 인터넷에 더 효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소셜미디어의 상업화와 더불어 그 익명성 때문에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오늘 이 짧은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인지 잠시 나열을 하자면 일단 첫 문장에 나오는 본질적으로 이건 그냥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을 건데 지금 이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단어를 택할 건지를 곧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결국은 뭐뭐다 결국은 그냥 소통하는 도구일 뿐이다 여기서 이 결국은 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뭐 정답이라고 물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느 단어가 있는데 그거랑 같은 단어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면 또 어떤 식으로 또 다른지 그런 거를 오늘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SNS가 그 자체만으로는 뭐 어떤 거다 인터넷에 더 효율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에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 말은 또 어떻게 하지? 이 말을 딱 하기 좋은 어떤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인터넷에 더 효율적인 모습이다 이게 좀 영어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표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A는 B의 더 나은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영어에 이거를 또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미리 좀 생각해 두시고요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상업화와 더불어 이 와 더불어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것의 익명성 그것의 익명의 성질 익명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되다 뭐 여러모로 이 표현을 저희가 하도 많이 해서 따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은 건 사실이다 문제가 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become a problem이라고 하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맥락에 어울리는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영어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쭉 보여드릴 건데 방금 제가 나열한 이 표현들, 이 말들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There's nothing intrinsically bad about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ing in general after all, it's just a communicating tool in fact, some experts have said that social networking in and of itself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it is, however, a cause for concern in many ways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and not to m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many, if not most of the social media platforms there's nothing intrinsically bad about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ing in general after all, it's just a communicating tool in fact, some experts have said that social networking in and of itself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it is, however, a cause for concern in many ways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and not to m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networking platforms there's nothing intrinsically bad about social media 네, intrinsically라는 단어 떠오르셨나요? 무엇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원래부터 원래부터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원래부터 라는 말은 좀 더 폭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intrinsically라는 말은 원래부터 라는 말보다는 좀 더 그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라는 말을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intrinsically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okay? intrinsically 특히나 무엇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intrinsically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써요 무엇이 You know, something is not intrinsically bad For example, like political power political power is not intrinsically bad, right? It's, you know, it's the people that sometimes do evil things do bad things but, you know, political power isn't intrinsically bad 뭐 그런 식으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intrinsically 그래서 본질적으로 라는 말을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저라면 intrinsically 라고 할 거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결국은 소통하는 도글 뿐이다 After all 혹시 eventually 라는 말을 떠오르셨나요? 저는 지금 여기서는 after all 가 떠오르는 게 이 after all 가 여기서 잘 어울리는 이유가 모든 것을 다 고려한 끝에도 모든 것을 다 따진 후에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요 After all, it's just a communicating tool Okay, 그래서 저라면 여기서는 결국은 after all 라고 할 거고요 물론 eventually 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지금 이 맥락에서 왠지 after all 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SNS가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 Some experts have said that social networking in and of itself 네, 그 자체로 in and of itself는 앞에서 얘기한 intrinsically랑 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아마 분류가 될 거예요 아마 심지어 그 유사 표현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그 본질이 약간 다르다고 해야 될까? intrinsically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데 in and of itself라는 것은 다른 거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 자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in and of itself 그거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itself라고 할 수도 있어요 social networking itself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in and of itself라고 하는 게 좀 더 그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 자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다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A is a better version of B A is a better version of B 이게 영어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something is a better version of something 무엇에 더 나아진 모습이다 social networking SNS가 인터넷에 더 발전된 단순히 발전된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모습이다 제가 버전이다라고 그대로 하려다가 그냥 왠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글쎄요 우리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모습이다라고 해봤는데 I think it makes sense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아요 Some experts have said that social networking in and of itself in and of itself 그 자체만으로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더 효율적인 버전이다라고 they have said that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상업화와 더불어 자 이거 이 더불어를요 along with 라는 표현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그것도 좋아요 along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media platforms social networking platforms 이라고 물론 할 수도 있는데 not to mention이라고 함으로써 그거는 이미 뭐 이제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익명성 익명성을 뭐라고 했죠? It's anonymous nature 네, nature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성질을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요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그 익명의 익명성을 얘기하는 거죠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죠? It is a cause for concern It is a cause for concern 옛날 옛적에 하드코어 강의였겠죠? 어딘가에서 한 번쯤 언급을 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왠지 그 했던 기억이 나요 Maybe not, I might be wrong But anyway It is however a cause for concern It is a cause for concern If something is a cause for concern 어, 걱정이, 무엇이 어, 걱정이 원인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꼭 이 표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냥 뭐 It becomes a problem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어, 왠지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조짐스러운 그런 좀 더 포멀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It's not a very casual expression 아주 캐주얼하게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늘 캐주얼한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더 포멀하게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Something is a cause for concern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yeah! 오케이 그래서 방금 제가 처음에 그 나열했던 그 말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저라면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Alright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세 번 정도 들려드리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There's nothing intrinsically bad about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ing in general after all, it's just a communicating tool In fact, some experts have said that social networking in and of itself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It is, however, a cause for concern in many ways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and not to m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networking platforms There's nothing intrinsically bad about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ing in general After all, it's just a communicating tool In fact, some experts have said that social networking in and of itself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However, it is a cause for concern in many ways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and not to m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media platforms There's nothing intrinsically bad about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ing in general After all, it's just a communicating tool In fact, some experts have said that social networking in and of itself is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internet It is, however, a cause for concern in many ways because of its anonymous nature and not to men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networking platforms Alright, that's all I have for you today I hope you found this helpful and I hope I can see you again soon in the next video I hope you enjoy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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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